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신문 보니까 한번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일본 부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기사에 잘 소개를 했네요. 일본 부자들. 일본 부자들은 현금성 자산을 1억엔 9억 8천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개 부자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부동산 빼고 예적금 주식채권 펀드 보험 순수금융자산이 9억 8천만 원 정도 부자다. 여기서 이제 거주주택이나 은행대출 등은 전부 제외된다. 한국의 현금 10억 원처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1억엔이 일종의 꿈의 숫자를 여겨진다. 일본에서 출간되는 재테크 책 제목에는 1억엔 자산과 대기 같은 유행이 많고 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뜻하는 유행어 중에 오크리비토가 있는데 1억과 인간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서도 1억엔 정도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구나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10억 원 정도고 2021년 기준으로 순수금융자산의 1억엔이 넘는 부자는 총 149만 가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3600조에 달하는데 전체 가구의 2.8%랍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4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8%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883조 원 정도 된다. 한일 간의 비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생각보다 일본에도 부자들이 이렇게 인구가 1억 정도인데 1억 가운데서 여러분들 1억 명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좀 작네요. 양이 적다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엔 10억 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이 보게 되면 미국이 금융자산이 71.9% 한국이 35.6%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수익률하고 위험 리스크를 잘 여러분들 고려해가지고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35.6%인데 생각보다 호주가 여러분들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네요. 일본도 여러분들 62.1% 꽤 높네요. 주로 이제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게 많겠죠. 미국은 대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할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재테크에 여러분들 왕도가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의 공통된 특징이 분돈을 여러분들 아끼는 거하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잠깐 쓰고 버리는 소비는 노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부자는 사고방식 자체가 투자지향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에 100원을 들이는 것보다 그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아프면 불필요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산 정식만큼 건강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참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지금은 또 세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앞선 세대에 비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기본 자산이나 이런 걸 축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같은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일본 부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조금 놀랍겠네요. 일본도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일관계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도 과거의 일본과 같이 그렇게 경제력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자가 여러분 되려면 두 가지가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단 근로소득이 좀 높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근로소득은 요즘에는 본인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로소득을 많이 하려면 본인이 좀 열심히 뛰어야겠죠. 본잡도 있으면 또 사이드잡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앞세대들도 일을 많이 했지만 지금 분들은 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일하는 시간에 많이 비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공부학사님 그냥 회사 다니면 정액 봉급받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요즘처럼 이런 출퇴근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하면 왜 여러분들 그냥 회사 일만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외로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은 데 많이 쉬어본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회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준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내를내 보내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30대 41살부터 이제 지식자영업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주력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월과 함께 이제 좀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9to5하고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고 하면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 보면 한국도 금융시장이 좀 잘 발달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불을 축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무엇이든 중요한 건 자기 살 길을 자기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일본을 보다가 자 여러분 이제 일본이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일본이 갔던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희한하죠. 개발연대에 대개 일본을 보고 많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고 그다음 또 일본을 여러분 보면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또 돌아가신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같으신 그런 분들은 안목이 다 그런 데서 생긴 거겠죠. 한일 간의 격차가 컸으니까 아쉬운 것은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내려가는 것을 잘 보고 그런 것을 경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어려워져도 평균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지 사찰님 말씀처럼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벌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